다음 픽은 말폭탄입니다.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문을 냈습니다.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걸 규탄한 건데요. 위험성 짙은 군사 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 외면하고 거기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, 명백한 이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. 이 한미 훈련 등을 거론한 거죠.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 훈련을 방어 연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 부부장은 또 중국, 러시아에 막힌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국과의 장외 공동성명을 놓고도 겁먹고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,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